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고 보호하는 제도, 저작권 등록 지금부터 저작권 등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유명한 작가가 아니더라도, 세상에 발표하지 않은 작품이더라도, 저작권 등록을 하면 쉽게 보호받을 수 있는데요. 저작권 등록을 하면 본인의 창작물은 물론, 다른 사람이 창작한 저작물의 권리를 양도받은 것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저작권 등록의 효력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첫째, 직접 입증하지 않아도 저작자로 추정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 등록을 하게 되면 등록 저작물의 저작자로 추정받고, 침해자는 그 침해 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저작권 침해로부터 쉽게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저작재산권의 변동사항을 등록하면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거래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셋째, 침해 물품의 통관 보류 신고 자격이 주어집니다. 저작권 등록 사실을 세관에 신고하면, 침해 물품의 수출입으로부터 자신의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법정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저작권이 침해된 경우, 저작권자는 저작물마다 1천만 원, 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등록의 대상은 크게 일반 저작물 및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실현, 음반, 방송과 같은 저작인전물,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권리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 등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등록신청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등록신청의 종류는 권리등록, 권리변동 등록, 등록사항 변경, 경정, 말소 등으로 나뉘는데요. 저작물의 창작 사실을 등록하는 권리등록은 저작물 제호, 종류, 저작자 성명, 주소, 창작년월일, 공표사항 등을 등록합니다. 저작재산권의 변동사실을 등록하는 권리변동 등록은 저작재산권 양도, 배타적 발행권, 질권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처분 제한 등을 등록합니다. 마지막으로 등록사항 변경, 경정, 말소 등록에는 제호, 성명, 주소 변경, 오기사항 경정, 등록사항 말소, 말소 회복이 있습니다. 저작권등록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등록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도 있고,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직접 내방하시거나 우편을 통해서도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등록신청 접수가 끝나면 심사단계에 들어가는데요. 서류와 요건에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이 완료되나, 보완이 필요하거나 신청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류 보완 요청을 받거나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등록의 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으로 4일이며, 모든 서류가 구비된 대로부터 기산됩니다. 신청 서류에 하자가 있는 경우 등록 담당자의 보완 요청이 있는데요. 제출된 서식이 적합하지 않거나 복제물,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담당자는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제 등록이 완료되면 등록증이 발급되는데요. 신청 당시 본인이 선택한 수령 방식에 따라 등기 우편이나 인터넷 출력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영문 등록증도 따로 신청을 해주시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을 등록할 때는 저작권 등록 수수료가 필요한데요. 등록 수수료 및 등록 면허세는 저작물의 종류와 등록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10건 이상 다량 신청 시에는 수수료 할인이 적용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등록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인당 연간 10건에 하나여 면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저작권 침해 어떻게 대비하고 있으셨나요? 자신의 작품을 스스로 지키는 권리, 저작권 등록에서 시작됩니다. 창작자가 안심하고 창작의 나래를 펼칠 수 있도록 한국저작권위원회가 함께하겠습니다.